아니 너 저기 어떻게 됐어. 너 저거 뽑혔대. 피파. 몰랐어. 야 뽑혔네 너. 오오오 오케이. 알겠지. 야 저기 그 뭐야. 우리 아이디랑 비밀번호 피파 알려줘. 넥슨 캐시. 넥슨 그걸로 200만원 충전해라. 이런 거는 알려줘. 이런 거는 남자친구가 해줘야 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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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잇! 빨리! 동준아 형 피파 안 한다? 경형 꺼 입히 가져가! 연애고시다! 사이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수하장님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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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셨는데? 왜? 2피를 준다고요? 아 그런 얘기 좀 그만해! 2피를 다 준다고요? 형님 근데 그거 못 옮겨요 형님! 그거 옮기면 불법이라는데요? 아 어지럽다! 오늘 드라마 몇 편 본건지! 뽑기는 하고 싶은데 시발 명분이 생긴네 하드깡 할 생각에 이중! 이중! 잠시만! 아니 근데 내 입장에서는 형님 뭐라고요 형님? 껌준이 형 우리 자리 비워줬는데 휘봐준 가자! 좋았다! 이러니 다 뻑이 가지! 예! 형님 쏘아다니! 생각에 신났네 키우 키우! 아니 근데 만 30번 안 돼! 아니 이게 어떻게 33살 커플이지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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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3조요?! 왜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거 있어! 아니 형들 옮기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수채형이나 상호나 방송에서 내 아이디 뭐 이렇게 들어가봐도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거는 뭐 때문에 그걸 되는거야? 여러분들 강화하려고 그러는거야? 그러면은 내일 신규 시즌 나와 오늘 지르지마 어떻게 되는거야? 예알 화장실 갔을때 현타지응니응 왔을듯 봉준아 맨날 싸우면 안되냐 옛날인방감 성나고 좋다 아니 근데 계정은 받아서 나가면 안되지 그럼 재미없지 여러분들 봉둥이 철구 동생인거 잊고 있었네 철구보단 약하다 계정을 받아서 나가는건 재미없어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 형님 진짜 괜찮습니다 형님 왜냐면 계정 받아서 나가면 다른 아이디 계정 받고 이러면 재미없기 때문에 현질 내일 해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되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형님 나 그럼 궁금한게 만약에 오리가 여기 팀에서 나오면 그 이 팀에서 그냥 그 그걸 하면 되는거야? 팀을 만들면 되는거야? 여러분들? 자 계속해서 힘들어 주시죠 어 알았어 흉가 올리기 알았어 미안해 자 어 뭔데? 어딘데? 어딘데? 우리 오리는 수비를 진짜 야 자기야 빨리 자기 나왔어 빨리 와봐 자 오리의 팀은 바로 야 이렇게 되면 리버풀의 주머니 안녕수야 우리 너무 센데 여기가 아파 이겼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야 리버풀 자 잘 봐 우리 앉아봐 내가 설명해줄게 자 리버풀에 누구 있는지 말해봐 몰라 내가 또 지금 이렇게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정말 낮은 텐션으로 몰라 이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아니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거야 생각을 해봐야지 리버풀 리버풀 누구 있어? 날도요 하 그래 자 잘 봐 리버풀에는 레전드 선수들이 있어 피파가 좋은 점이 지금 뛰는 선수들을 쓰는게 아니라 예전에 뛰었던 레전드 선수들을 쓸 수가 있어 레전드 선수들 중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봐 토레스 몰라? 토레스 몰라? 응 몰라? 메시 토레스 몰라? 제라드? 제라스 아니 제라드 몰라? 몰라 토레스 제라드를 몰라? 응 아구에로 몰라 아구에로 모르는데 아구에로가 아니라 그거 메시 죄송합니다 수아레즈 수아레즈 알아? 어떻게 알아? 이번에 축구하면서 봤어 잘하는 사람 수아레즈 알아? 그 다음에 당연히 피르미뉴 이런건 모르겠지 살라 몰라 마구마구도 알아서 했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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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몰라? 몰라 그러면 반다이크 어? 그건 들어봤어 어떻게 알아? 유명한 사람인거 그것만 알아 반다이크 알아? 응 그냥 유명한 사람이야 만에 싸네 많이 싸네 아니 많이 싸네가 아니라 만에 싸네 몰라 없는 사람 일부러 지어냈지 뭘? 아니야 오엔은 알아? 오엔 몰라 그엔 오엔 말고 오엔 오엔 자 200만원 현재 하자 네 기준으로 말하면 어떻게 아냐 멍청한 놈아 잠시만 오리야 제 방송 아니면 바보다 맞춰줘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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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로그인 리버풀? 리버풀이면 괜찮다 자기야 진짜로 일단 중요한건 충전 다되면 말해줘 일단 중요한거는 너가 팀을 리버풀로 밖에 못하잖아 공격수를 무조건 토레스 해야돼 이해했어? 근데 이거 피파 우승까지 이관왕 함가보자 해서 뭘 자기 아이디로 그냥 하는건가? 네 아이디로 하는거지 네 아이디로 하는거지 네 아이디로 하는거지 어 그거 궁금하네 어떻게 안돼 당연히 똑같은거 하지 않을까? 자 잘 봐 그리고 토레스는 이렇게 생겼어 뭐야 잠시만 자 토레스는 이렇게 생겼어 잘생겼는데? 어 엄청 잘생겼어 리버풀 시절 0809 토레스 개 미친 자 그리고 이거 응 응 이 선수가 레전드야 이해했어? 나는 그 사람 좋아해 누구? 그 갑자기 이름이 폴란드? 아니 파리 생제르마 파리 생제르마? 응 은바페? 아니 네이마르? 응 네이마르 왜? 섹시해서 섹시해서? 응 축구도 잘하잖아 왜 이거 왜 너 밖에 없어 나도 줘 아 이내산소 아냐아냐 나도 줘 이거 어 어 아니 이거 먹고 있던거 아니었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니 일단 이거 저기 그 뭐야 200만원 현실을 할테니까 일단 피파같은 경우에는 어? 너희가 너가 잘하려면 그거만 알면 돼 포지션을 알아야 돼 포지션이 뭐뭐 있어 미드필더 어 수비수 현질하지 말래요? 왜? 공격수 현질 왜요? 공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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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만원 했어 현질 내 아이디 내 아이디 내 원래 아이디 200만원 했어 아 200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그 뭐야 그냥 팀을 하는 거예요? 아 씨발 이미 충전했는데? 이거 달달한거 아니잖아 어 나도 더 사야지 이거 내꺼야 이거 쓴거 먹어 아 줘 나 줘 아 그러면 이러면 되겠다 그 200만원 지원해주는 거 내가 받으면 되겠네 그러면 되겠네 아니 그러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지 왜 아닌가? 맞아 그런가? 응 아니 그니까 결론은 200만원만 써서 그걸로 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아니야 어 음 캐시를 하는데? 캐시로 준대 200만원을 그래 그니까 너가 돈 200을 쓰는데 너가 받으면 200만원 캐시를 준다고 넥슨 캐시 200만원 응 그니까 자기가 돈을 쓰는데 만약에 돈을 받아도 넥슨 캐시로 받는다고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차피 200만원 언제든지 쓰겠지 어 상관없어 아니 그니까 내 말은 200만원으로 팀을 짜야 된다 이 말 아니야 어 그냥 환불을 해라 그게 빨라 근데 그 팀 짜는 거 막 그런 거 상관없나? 아 방송에서 하면 안 돼? 아니 그니까 나 뭐 그 팀장이 합방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도 많던데 아 그래? 아 그러면 하면 안 되지 난 뭐 모르지 나는 아 합방에서 200만원 다 같이 가는 거야? 우리 오늘 처음으로 웃는 거 봤냐 리치준 근데 몰라 물어봐야 될 듯 뭐야 어딨어 이거 흠흠 흠흠 그냥 검사 글사 가는 건데 아니 그니까 축구 경기가 어떤 경기야? 아니네 아직 안 정했는데요? 아니 뿌꾸 뿌꾸님이 너 팀장이야? 그런가봐 그럼 물어봐 전화에서 나 뿌꾸님 모르는데 연락처? 뿌꾸님 근데 나 말고 또 누구야? 팀? 두 명 팀 아닌가? 저 말고 또 누구예요? 어 오셨네 잠시만 예 뿌꾸님 뿌꾸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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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부른 건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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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뿌꾸님 아니 뿌꾸님 다름이 아니오라 그러면은 200만원으로 팀을 꾸리는 거고 200만원 그 팀 꾸리는 거는 그 합방에서 하는 거죠 그 미리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형님 아니 아니 잠시만 아 디코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종갬방 이상호방으로 갈게요 형님 이상호방으로 갈게요 형님 여보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저도 마지막 룰을 지금 들었는데 이게 200만원을 딱 지르고 그 돈으로만 스쿼드를 짜기로 했대요. 그래서 현지를 더 많이 때려서 팀 좋게 짜는게 좋긴 한데 그게 또 안될 것 같습니다. 아 안되는구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현지를 많이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봉준님이 200만원 짜셔가지고 스쿼드 맞춰줘도 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그거 형님이 아셔야지. 그거 제가 하는거 아닙니다. 아니아니요. 컨텐츠로 하셔도 제가 아니아니요. 괜찮아요. 형님 솔직히 말하면 오늘 얘거 현지를 해주고 제가 오늘 새로 나온 게임인데 그거 현지를 하는거 허락받으려고 하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니 뭐 사실 그렇게 해도 저는 저는 충분히 우승시킬 수 있어가지고 저희 또 아니 형님 죄송한데 일단 저는 제가 팀을 짜게되면 토레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라드 쓸거라서 우승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형님이 짜는게 맞습니다. 아 저도 토레스랑 제라드 쓸건데? 맞아요 형님? 그러나 리버풀 무조건 제라드 써야죠. 아 역시 제 토반이 쓰신다고 형님이랑 저랑 결이 좀 맞네요 형님? 네 저 봉준으로 리버풀 제라드 했어요. 아니 근데 합방에서 같이 짜는거 아닙니까 형님? 아 이제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내일 그 신규 패키지가 나와요. 아 내일 해야 되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형님 전 죄송한데 오늘 아니면 제가 현지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형님? 그래서 그 때문에 저는 이제 떠났습니다 제 손을 형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리님이 합방을 할 수 있는 밤에? 아 당연하죠 형님. 언제든지 갑니다 형님.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리님한테 쪽지로 번호 하나 보내놓겠습니다. 예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아 아쉽네. 현지를 해주려고 했는데 안된대. 근데 무슨 게임하는데? 뭐 게임한다며? 아냐아냐 오줌 쫓아. 나이트 크루우가 뭐예요? 아니야. 근데 어제는 내가 잘못한게 맞아. 자기야. 응? 그 모바일 게임 12시에 나오거든? 같이 하자. 오리야 냄새 참는 법. 어제 팥죽이한테 물어봤어야지 고순데. 넥슨꺼 아니야. 위메이드꺼라는데? 나이트 크루우 빌드업이엇노키. 재미없으면 바로 접자. 그러니까 손질하고. 어? 아니 현질. 현질 그 재미있으면 할거야. 재미없으면 안할거야. 어. 손 씻었어 손 씻었어. 어? 같이 하자. 우리 또 히트 재밌게 했잖아. 자기야 미안. 더 더 자상한 남자친구가 될게.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될게. 같이 할거야? 컴퓨터 설치해. 아니 근데 어제 수찬이 누가 불렀어? 컴퓨터 설치해라. 어 내꺼. 아니 내꺼라니까. 저렇게 내꺼. 아상한 남자친구가 된다며. 이거 내꺼. 아니 나 입냄새 나서 이거 입이 이렇게 됐어. 아니 나 입이 먹었어. 아니야 이거 내가 먹을거야. 아니 나 입이 먹어서 이게. 내가 달달한거. 입냄새 나서 안돼 나. 왜 내가 뭐. 나 지금. 네가 뺏어가는거잖아. 아니 치과 가기 전이야. 인내에서 나서 안돼. 치과 가도 나 그거 금방 안아. 또 말을. 아니야. 아니 그거. 괜찮단 말이지. 또 말을 섭섭하게 하시네. 아니 형님. 쏘아네 형님. 형님. 그러면 형님 아이디 좀 파괴시키면 안됩니까 형님? 3조 있는거. 형님 강화해도 돼요? 왜냐면 얘가. 그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그래도 되니까. 형님 뭐. 저 주신다면서 형님. 뭘. 나 게임을 한 번도 안해봤어. 나 너보다 못해. 아니 교육방송을 해주면 되잖아. 맘대로 하라고 형님? 뭐야. 아니 3조 아이디를 준대. 맘대로 잉잉잉. 근데 만개를 하는게 뭔 말이야? 만개를 하는게 뭔 말이야. 만개가 뭔데? 어? 아니 3조 아이디를 준다는데? 동암으로 몇 년을 먹였는데 섭섭하냐. 형님 그럼 3조치 강화해도 돼요? 형님? 아니 형님 진짜 3조치 강화해도 돼요? 진짜 공중이 얼굴이 김인호였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이디 어떤 꼴인지 잘 모르겠어 들어가 봐 잉잉. 형님. 진짜요 형님? 잠시만요 형님 들어 형님. 형님 오늘. 형님들 오늘. 그거는 1부 방송은. 일단 10창이란다. 10창이란다. 무창이 났는데. 일단은 죄송하고. 2부는 여러분들 나이트 크로우 하고. 그 다음에 3부는 여러분들 오리랑 운동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창이나 사람들은 재밌었겠지. 어? 사람들은 재밌었겠지. 재밌게 봤으면 되는데 또 손 찼을 거 아니야. 잠시만요. 우리 좀 감정 소모 없이 보자 봉준아. 구글 계정이니까 일회용 로그인해서 파괴해라 봉준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울고 웃고 화내고 희노애락이 있는 방송이네요 키우. 형님 일회용 로그인 어떻게 해? 잠시만. 공식 사이트 가서 로그인. 구글 로그인 이걸로 하면 돼 형님들? 아니 어떻게 파관도 안 해볼 수가 있지? 아니야 일회용 로그인이라 하라는데? 아 일회용 로그인. 아. 예 형님 알려주십시오. 야 그거 깔아놔야 된다. 그거. 빨리 깔아놔라. 아니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야지. 어 형님 아이디 들어왔어 형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형님. 아 서브 알려줄게. 잠시만 이거 하고 서브 알려줄게 형님들. 아 형님들 근데 오늘 좀 혐쳐서 죄송한데 일단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것도 너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어? 아니 아니. 아니 형님 비번 뭐예요 형님. 2차 비번. 나 나 구글 아이디 뭐였지? 아 나 구글 아이디 뭐였지? 그냥 하나 얘기했잖아. 아 없구나. 아니 나 그. 내 그 계정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어떤 계정이야? 누나 유튜브 계정이야? 어. 상관없지 않나요? 흐흑. 상관없어? 저 누구한테 팔 거 아니에요? 상관없지. 이메 한 번 찾아보자. 이메 한번 찾아보자. 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일조. 일조. 오천억? 이적 시장 들어봐. 팔으라고 올려놨거든. 하. 아니. 아이콘 차봉근 오카 뭐야 이거? 뭐? 잠시만. 모두 받기.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받으면 일조가 생기네? 아. 알아. 여러분들 다 할 것이랑 다 할 것 같아. 그냥 밥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잖아. 관락 금카라를 팔았네? 아니 형님 이건 뭐야? 아니 차봉근 형님 몇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 원 2조네 이거? 아니 이거 기속이다. 형님 이거 6칸은 얼마야? 잠시만 6칸이 47억이구나 4조 7천억이네? 아니 여러분들 일단 대낙해야 되니까 대낙 빼고 1조 5천억치 강화할 거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대낙 받은 다음에 한 번에 2조 5천억치 강화를 할까? 형님들? 아니 형님 근데 이거 왜 접어? 형님 형님 그 나이트 크로우나 나랑 같이 하자 소와드 형님 계정을 부시고 싶은 거지 봉준아 어 어차피 팝회하는 건데 대낙무하러 암구 그거 또 맞긴 해 아니 손흥민 금카도전이 가장 그거야 형님들? 포를란을 가야 된다고? 왜? 포를란 금카가 정말 정상 때 피파 결제 카드 3억 나와서 현타옴 강화로 개정 부수는 건 복구형 전문인데 이걸로? 난 다 했는데 근데 강화 잘 돼서 사조되면 개웃기긴 하겠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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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포를란은 너무 싼데요 형님들? 용님제 금카 가시죠 형님 그리고 매물이 없다 용님제 강화 가자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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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칠카를 파는 사람이 없는데 형님들? 어? 이거 파는 거야? 어? 그러네? 어? 이거 도전해가지고 팔면 이거 도전해가지고 성공하면 대박이겠네? 아니 근데 형님들 이거 그러면 2조 2천에 샀어 2조 2천에 사면 그 강화 재료가 더 비싸 존나 비싸잖아 그거 얼만데 다 합치면 재료가 얼만데 여러분들 1조야? 아 씨 어? 그러면은 대낙하면 1조 될 거 같은데? 대낙 받으면 이거 1조 2천억 정도 되려나? 여러분들? 아 근데 차범금 팔면 되는데 이거 근데 왜 안 팔리지? 여러분들 이거 누가 팔아? 누가 사 이걸? 이거 존나 많은데 이걸 누가 사? 이거 한가에 올렸는데도 이거 3장 있는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포를란 진짜 금칸 도전해보고 싶다 형님 포를란 금칸 도전해도 돼요? 3조 든다는데 형님? 7강짜리를 8강 도전한 후 7강짜리 8강짜리 9강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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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강짜리 9강짜리 10강짜리 9강짜리 9강짜리 10강짜리 9강짜리 10강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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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진짜 봐본 게 3억 쓰고 접네? 아 근데 접는 게 돈 버는 거긴 해, 원래.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부단관리.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형님들? 아, 포를란. 아, 근데 이거 말고 없어, 형님들? 와, 근데 성공하면 6조네, 대박이네? 그리고 구매 요청한 사람이 3명이나 있네? 대박인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한 2조 5천억 정도 되면은 얼마야? 여러분들, 현금으로. 아, 5천만 원 정도야? 그래? 500이라고? 50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아니, 2조 5천억이 500만 원밖에 안 돼? 아니, 형님, 존나 연타오겠는데요, 형님? 형님, 3조, 형님. 형님, 3억 썼는데, 지금 500만 원이라는데요? 아, 형님, 존나 연타오겠다. 형님, 3억 썼는데, 지금 500만 원이래. 팀을 4번 갈면 뭐해, 어쨌든 쓴 건 3억인데. 팀을 4번 갈면 뭐해, 어쨌든 쓴 건 3억인데. 어? 7천억짜리네? 손흥민 금카만되면 3조야? 어? 이거 만들까, 여러분들? 왜? 맛없어? 왜 맛없어? 아니, 8천억에서 3조가 되는 건데 맛이 없어? 그래? 강화 확률은 8%인데 왜 자꾸 하려는 거야? 그러면 뭐가, 그러면 뭐가 맛있는데, 형님들? 아니, 포를라는, 아니, 포를라는 맛있는 거 아는데. 아니, 이거 대낙 받고 해야 되잖아. 아니, 그럼 대낙 받아도, 그, 강화비 그게 없잖아, 여러분들. 아니, 돈이 안 되잖아, 대낙을 받아도, 여러분들. 아니, 차범권을 팔아라는데, 차범권이 안 팔리잖아. 차범을 터치고 팔아라고? 차범을 터트려? 그래? 나 터뜨리는 거 잘해, 바로 터뜨려줄게, 잠시만. 자, 그러면, 선수 등록 가. 자, 터뜨린다? 뭐? 에바야, 또?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새끼들아. 또 에바면. 그러면 차범권을 재료로 넣는 건 어때, 형들? 어차피 안 팔리는데, 여러분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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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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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을 한다. 아니 이 새끼들은 저 형님이 알아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자기 돈인 것 마냥 아 근데 또 아깝긴 해 돈이 하지마 하지마 형님 됐어 형님 그 나중에 나중에 터뜨릴게 나 바빠 차라리 우리 감독님 뽀뽀님한테 훈수 받아